오늘도 아자아자 해서 정상까지 찍어봅시다. 예 잘해봅시다. 오레곤 산사랑 산악회에서는 8월 31일 토요일 그러니까 8월 달도 마지막입니다. 오늘 쿠퍼스퍼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쿠퍼스퍼를 두 달 전에 한번 찾은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찾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지난 산행에서 아쉬운 점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쿠퍼스퍼를 올라갈 때 그 말은 내가 좀 더 잘해야 될 걸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많은 산이어서 오늘 다시 택해 가지고 그 아쉬움을 달래는 기회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방금 출발을 시작했는데 활기찬 분위기로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사랑 산악회 화이팅! 좋습니다. 가봅시다. 우리 번호가 주로 갈까요? 뒤로 번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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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번호 끝 여덟 번호 끝 괜찮습니다. 날씨 한번 좋습니다. 따끈따끈하네 벌써 다시. 핵식 이길라고 과일들을 이길라고 팍팍 Acinded by 내가 토시를 잘못 살펴봤는데 흰색을 했어야 하는데 흰색을 괜찮습니까? 땡 자 여기 우리의 길잡이 이정표 아까 저 밑에 봤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이정표 어디 있습니까? 저기 있죠 아 저기 또 있다 길잡이를 해준다 이겁니다 돌로 이렇게 해서 쓰러지지 않게 그래도 낫지요 참 잘 살아왔네요 고마운 일이에요 그죠? 전방에 보이는 나무가 참 다정스레 보여서 제가 한컷 찍습니다 나무야 걱정마 내가 바람막이 해줄게 나무는 바위한테 당신도 걱정 마세요 내가 항상 옆에서 친구 해줄게 그런 느낌으로 있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있습니다 셜터에도 그늘이 있어요 셜터에도 그늘이 있어요 하하 앉아 내가 한번 대표로 셰카보 해볼께요 낙낙 낙낙 내가 물 좀 꺼내봐 내가 물 좀 꺼내봐 아 아담스하고 헬렌이 세상에 우리를 저렇게 마운 레이너하고 어쩜 이렇게 가까이서 보이냐고 저기를 갔다 오셨더니 갑자기 아담스가 정감있게 보이네 어 우리가 갔다 온 거 같은 느낌이야 우리 소독인 거 같은데 더 비디오로 갔잖아요 맞아 맞아 뒤돌려 저희도 갈 수 있겠죠 내년쯤에 우리 단녑증반 했잖아요 아 아 햇볕이 안에서 더 그래 아 어 오늘 땀 땀깨나 흘리겠습니다 오늘 땀에 흘리게 땀에 흘러가자 땀에 흘려가지고 네 땀 땀에 흘러가자 땀에 흘러들어 땀에 흘러가자 네 땀에 흘러가자 땀에 흘러가자 땀에 흘러가되어 땀에 흘려가자 现场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넷 의시아 의시아 조금 쇼카스로 왔습니다. 좀 힘들겁니다. 아 좋습니다. 거기 올라채서 쉬세요. 지금 숨타는 잘 하고 계십니다. 자, 할만 합니까? 도장! 오케오케. 정말 멋있습니다. 여기가. 자, 이거 겁이다. 겁이다. 오케오케. 오케오케. 이 정도 패 있으면 저희 회원님들 전부 다 완주활성 싶습니다. 끝까지 한번 화이팅을 빌어볼께요. 아, 잠깐만 힘들죠? 네. 어쩌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끝까지 갈 자신 있습니까? 못 먹어도 고다. 오케. 자신 있습니다. 저기. 올라가서 쉬세요. 네. 어쩌 기분이 중요한 기분. 죽어도 갑니다. 죽어도 갑니다. 아, 좀 힘들어 하시는데 어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끝까지. 오늘은 살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힘들어요. 오늘은 끝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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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쿠퍼 슈퍼로 오르는 데 있어서. 예. 이제부터 본격적인 힘든 구간이 나왔습니다. 아. 하지만 우리 회원님들. 이에 굴하지 않고. 한발 한발. 착실하게. 선진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네. 좋습니다. 피곤할 때 빙하를 한번 보세요. 만년 빙하. 저기에 엘리어트 글레이시어가 보입니다. 엘리어트 글레이시어가 보입니다. 하아. 이렇게. 물푼니 시구절 같고. 네. 그저. 그저. 한 번에. 하나도 안되나요? 어디에. 신고하러 왔어요. 그저. 하아. 사장님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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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분간 휴식 하겠습니다 아 시원한 바람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고운 바람 사랑스러운 바람 여름에 산사랑 회원들이 등잔을 할 때 이마에 흐른 땀을 씻어준대요 좋습니다 아 시원해 여름에 산사랑이 산업을 할 때 흐른 땀을 씻어준대요 바로 앞에서 아 저기서 저기까지 보이는 건 다 내 땅이다 아 벌써 아 우리가 만약에 달라라 가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달라라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그냥 잘라놓은 것 처럼, 계단식으로, 진짜 계단식으로 이렇게 하죠. 여기서 보니까 너무 신기하다. 날씨가 많이 보니깐 오늘 룰 룰가 정말 아름답네요. 너무 신분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행을 하다가 힘들 때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자기가 이룬 엽적을 이렇게 자창하면서 올라가는 재미가 있어요. 이룬 엽적은 없어도 먹은 밥그릇을 한번 씌워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밥그릇을 씌우는지 보통 잠있는 식단을 바라보는 게 안 han kraiones 여기, 여기. 저기에 들어갈다 어머 여기가 저번에 방문하다 저희집에서 여기에서 전화가 거리가 붙잡혔습니다 아어서 거리가 많아요 자 여기에서 하체가 열려야 어 하나님 부처님 오늘 제가 산사랑 회원님들을 모시고 마운후드 특히 쿠퍼스퍼 품에 안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회원님들이 참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이 가련한 우리 회원님들을 보살펴 주셔서 어엿비여기사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꼭 마운후드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금방 오셔버렸네? 말하니까. 창피해. 자 이렇게 올라가세요. 거의 저기 봄입니다. 저기 저 사람들 서있죠? 거기가 정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있는 멘탈. 여기 있는 멘탈. 여기 있는 멘탈. 이런 멘탈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찬가지로 바로 고소합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그리고 시기할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 마찬가지로 도착시입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이제 희망이 보입니다 이제 한번만 쉬고 갑니다 정상이 가시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 참 반갑습니다 정상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가 무사히 안착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활짝 맞아 주십시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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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상이 으 으 마 다가오니까 정상이 다가오니까 길이 점점 더 경사가 졌습니다 아 그렇지만 우리 회원님들 쿨하지 않고 묵묵히 한발 한발 올라오고 계십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드디어 다 왔습니다 여호와이 여호와이 엘리어트 블레이저 아 참 탈환입니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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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마지막 피치! 예! 타워십니다! 아이고 총무니 수고하셨어요 어 기미파이브 아 저기 오늘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디 지금 소감은? 소감? 짱이죠. 아 힘들다고 말이 안나오겠다. 잠깐 여기 앉아계세요. 아 아 아 아 이거 자 자 저기 소감 한 마디. 너무 좋습니다. 아 첫번째 올때는 울더니 안우네? 아 그렇습니다. 아 맞아 맞아 그럴거야. 머리 owned. 네. 나 못잠거워. 어 살았어. 자 자 자 오늘 소감은? 어어 살아있어. 어떤 사람 varieties? 다 인연한테 한마디 다 인연한테 한마디 자기야 다음회 같이 오자 내 침에ぜんどん까지 가요 갓시다 ~~ 있었습니다 ظaccept 아 speakers 화이팅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와이프 또 지난번에 아담슷도 끝내고 다시 연거프 고생하셨어요 한마디 소금만 한마디 재차호씨 기특합니다 기특합니까 좋습니다 계속 기특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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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버튼이라고 고생했어 서집사님 보고 계시죠? 오늘 우리 토지형수의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다음에 같이 옵시다 파이팅! 서집사님 집에서 강아지하고 지금 씨름하고 계신 서집사님 안부 잘합니다 다음에 같이 올라옵시다 예 꼭 같이 옵시다 저기 갔는 좀 더 간다고 저 큰방위까지 가도 돼 큰방위까지 큰방위까지 열게 저희 회원님들이 넷칭님에 쭉 가자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 큰 바위 여기까지만 갑시다 바위에 기대세요 대바위다 대바위 자 저기 저 보세요 코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코? 저기 코같이 보여요 바위가 엄청 커 보인다 대단하다 멋지다 산사랑 산악회 화이팅 이번에는 여기까지 해냈다 밥 여기서 먹어도 되겠는데 바람 불면은 딱 3시간 걸렸습니다 3시간 3시간이요? 와 기운 남았어요 여기가 더 여러분들 여기 결국 쉬운 코스가 아닙니다 이거 8600피트 정도 됩니다 제가 이따 고도기를 볼건데 상당히 높고 어려운 등장기를 이렇게 묵묵히 참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산사랑 산악회 화이팅 좋았습니다 산삭씨도 이제 나도 같이 하죠 저기 가까이 이면 내가 이렇게 할게 이렇게 내가 밑에다 볼게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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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다 전부 이렇게 나오지 네 바위에 뒤쪽으로 가야 돼 바위쪽으로 가야 돼 다 나오면 이렇게 하면 산사랑 산악회 다 같이 한번 화이팅 산사랑 산악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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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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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배고프니까 밥 먹고 옵시다 편히 집에서 잘 돌아가고 !!!! 지금 이 곳에서 안쪽으로 시작을 보여줬어요 앞에는 안쪽으로 어깨가 안쪽으로 적어 eyeshadow 배고프는 그러신것은 편이 없었어요 keywordöß. 흰띵, 흰띵. 흰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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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띵. 자기가 또 더 둥근. 잘 먹이는 거 같은데. 이건 뭐야. 먹는데 집중하느라고. 미역 고침이야. 재은 씨. 미역 맛있다. 맛있나 맛있나요? 여기 뚜껑에다 덜어. 자기도 뚜껑에다 덜어. 이거 둬야지를 하나씩 먹을 사람 가져가. 언니 잡어. 나는 안 먹어. 못 먹어. 난 지금 아직 젓갈, 먹은 젓갈 아니거든? 괜찮아요 언니. No problem. 순대가 이 삼국대까지 올라오고. 힘들었겠다. 집에서 적어야 돼. 먹었는데 너무 많이 한 거야. 언니들 생각보다 갖고 왔잖아. 순대가 맛있어야 순대지. 얼마나 맛있어. 맛있어. 삼국제에 나오는 장비가 우리하고 같이 산에 올랐어요. 그러면 네 자로 뭐라 그럴까요? 장비가 산에 올라왔어요. 같이 올라왔어요. 삼국제 장비가? 등산장비. 예. 등산대야 이거. 아이고 살아있네. 등산장비. 토요일마다 산에 가야 되는데 깜빡 잊고 산을 못 갔어요. 그러면 세 자로 무슨 산이라 그러죠? 산을 못 갔어요. 그 중요한 산을 못 갔어요. 아차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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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없어요? 상은 연말에. 상 이거. 음산장비. 부산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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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으시니까. 뭔 일은거야. 내가 맞는거 같은데. 이쁘어. 우리 산악계국에 어울리는 개그 같아서. 맞아맞아. 우리 다모왔습니다. 등산장비와 안차산. 안차산. 아차산. 인디안들의 우두머리가. 추장. 추장. 그 우두머리는 뭘까? 소추장. 초고추장. 대양초고추장. 무슨. 대양초고추장. 대양초고추장. 아우 정말들. 대양초고추장. 대양초고추장. 대단하다. 우리 산산아. 맛있는 점심도 잘 먹었고. 감사함으로. 저 마운우드로 갈아보면. 와인 한잔까지. 우리의 와인 한잔. 상찬식입니다. 상찬식? 예. 좋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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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포도주까지. 감사합니다. 원샷? 자축을 하는 겁니다. 원샷 오케이. 뻥인데 포도샷. 이 정도면. 약간 포도주. 멸치스 주스잖아. 머리에 이렇게. 너는 뭐 건배. 잔을 말렸다 해서. 이렇게. 이렇게 머리에. 자자. 자 이거. 그럼 커피 탑니다. 근데 물을. 직접 닦으신거죠? 근데 워낙에. 디저트 와인이 되어있는데. 물을. 물을. 근데. 내가 밸런스를 잘못 맞춰서. 너무 진했어. 한 모금을 먹어보니까. 다 올라가서. 단곡대기 와서 또. 송찬식도 해보고. 이렇게 하자. 다 드셨어요? 네. 자 이 구름 보세요. 구름. amerikMmb. Footwear. 가마자 시 Keyautre. 손을 놓았어요. 몸 JC exaggerated. 지금 좇 Healthy. 뒷모습 장애이다. 잘 붙은 막상으로 심각한 플러 Associated. 울컨 교절ella. subit. 여기 혼리. 양감배. 네 예 예 조심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정상에 없던 구름이 방금 또 펼쳐졌습니다 무릎이 방금 펼쳐졌습니다 그래도 내려간 길은 얼굴에 힘들어 모습은 좀 아까보다는 덜 보입니다 아까는 얼굴이 약간 하얗고 파랗고 한번 더 갈까? 보세요 벌써 쨍쨍쨍까지 내려왔잖아요 단숨에 내놨잖아 우와 조심해서 태우고 말래 내려가서 시식을 취하면서 한번 한 칸 넣읍시다 네 이런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자 나도 한번 넣어 볼게요 네 우리 뭐에요? 우리 안보일건데요 회장님 저기 때문에 네 높여 올려보세요 하하하하하하 저 순대가 안보이는데 다 보여요 걱정 마세요 살살 각도를 줄게요 아 좋습니다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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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구름 보세요 막 움직이잖아 이리저리 살아있는 저 뭐랏다 엘리어트 글레이셔 정경입니다. 잘 보겠습니다. 마운후드 시어 오늘 제가 우리 산사랑 회원님 모시고 이렇게 당신 품으로 돌아왔는데 활짝 맑은 날씨 청명한 날씨로 활짝 저희들을 맞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당신 품에 안겨서 맛있는 점심 먹고 즐거운 시간 그 다음에 주변의 아름다운 뷰를 감상하고 지금 내려가는 길입니다. 마지막까지 저희 회원님들을 안전하게 산에 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후보살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낙타, 벙기 올해 밑에 낙타 낙타, 밑에 벙기 진짜 그렇다 뭔가 좋았어 아, 벙기와 벙기 할까요? 벙기와 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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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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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는 괜찮은데 우리 연약한 여인들께서 이렇게 특별히 하아. 타프에요. 참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좋았어요.